오늘은 원장님과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병 여기에서 내가 알기로 맛집이에요? 김종국이 많이 오는 곳이었어요 나리의 집? 그랬던 것 같아요 김치찌개? 삼겹살하고 김치찌개 맛있겠다 김치찌개 끝나야겠다 형 이태원은 진짜 이쁜 가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숨어있는 가게 엄청 많지 이쪽 말고 저쪽에 그 그 언덕 같은 걸 몰아야지 그 안에 언덕? 아니 목마렛던 언덕이라고 그 그 언덕 쪽에 가면 예쁜 카페들도 되게 많아 근데 왜 안 데려가줘? 어? 귀찮아 술이 안 돼야지 야 귀찮구만 자 여기에요 아 나는 이게 빠르크인 줄 알았는데 빠끄! 이거였네 빠르크 어? 반정식을 파는데 맞아? 바르치 쟤야 누가 요즘 빠끄 이러니 빠르크 바른 좋다 너 시현이 발음이 좋아 시현이 발음이 좋아 시현은 좀 궁금해요 알았어 원장님은 곧 오실 거에요 응 네 한정식 한정식이야? 오이소박이 추가 3500원 독특하다 전혀 한정식 같은 식당이 아닌데 메뉴를 봤는데 다 시켜야겠던데 왜요? 응 다 맛있어 보여요? 응 종류가 몇 개 없어요 아 다섯 종류인가? 여섯 종류가 밖에 없어 응 다 주세요 하면 될 거 같아 배고파? 배고파요 예 따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언니만 너무 잘해요 야 거기 앉으시면 될 거 같아 거울보고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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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렇게 맛있는 집이라네요 아 진짜요? 오늘 저희 박소준이랑 같이 왔습니다 아 어때요? 머리가 잘하고 다니면 머리도 이쁘고 훨씬 더 남다른다 네 밥사준님인데 밥사준 밥사준 이거 이거 가져가셔야죠 까르크 세트가 적혀져 있는 거 다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1분에 277만 아 그래요? 그럼 이렇게 먹을까요? 차량이 날 거 같은데 예 여섯이구 옆으로 네 밥은 흰밥이랑 현미밥이랑 어떻게든 흰밥에는 보리밥 섞여 저는 저는 흰밥 와 대박 이야 그 마지막 줄이 정말 웃긴데 네 내용은 없고 이것도 시샷 시샷해가지고 그냥 그냥 아 제목부터 너무 웃겨 대왕 도토리 뚜껑 대왕 도토리 뚜껑 대왕 도토리 뚜껑이라고? 어? 박서준이 하면 헤어스타일이고 내가 하면 대왕 도토리 뚜껑이 되는거야 하하하 아니 근데 뭐 제가 했을 때 그런게 아니고 정말 스타일이 잘 나온 거 같아요 잘 한 거 같죠? 형 진짜 신한수예요 내가 봤을 때 아주 좋은 거 같아 밋밋한 형 스타일보다는 그러니까 아니 저 지난번에는 뭔가 평평한 그냥 동네 오빠 같았으면 지금 뭔가 스타일링은 딱 스타일로 생겼다 안 될까? 스타일링이 어떻게 힙합한 사람 같아 어 힙합한 사람 같아? 어 힙합할 거 같아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알아본 마스터를 쓰고 이렇게 다녀도 이거랑 이 후번만 딱 보고 하루하라고 이거 이런 스타일 트레이드마크로 하고 어 안경만 좀 바꿔주고 이걸 트레이드마크로 하고 다니라구요? 계속 왜소? 형 안경만 조금 더 패셔너블한 걸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어저께 보여줬지 아 우리 샀잖아요 저번에 흰색 어저께 무슨 안경 보러 갔는데 안경이 이렇게 이렇게 맞아 오오 근데 이렇게 탁 내리면 선글라스야 탁 내리면 내리니까 범죄자 왜 눈 가려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하하하 괜찮아요 상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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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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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아 너무 깔끔한걸? 동치매 난 동치매 원래 좀 셔츠고 셔츠고 안좋은거 안좋아하거든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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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이 딱 그렇게 나와 그 티비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처럼 일반인 같단 말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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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어떻대孔 하하하 하하하 엄청 담백하고요 하하하 제가 원래 이런걸 잘 못먹거든요 하하하 너무 맛있어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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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인지 알지...? 하하하 하하하 잘하네 맛있게 식사하세요 요마을 여기도 백점 저기도 백점 백점 맛집이다 어때요? 맛있어 전갈에 집에서 먹는 것 같아서 몇 점이에요? 5점 100점 만점에 맛있어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모두 다 차돌박이를 원하는구나 엄청 맛있겠는데? 고추랑 야 나도 바로 딱 해서 타덜박이 불고기같은거 와 너무 맛있는데? 엄청 맛있어 이거 진짜 특이한 소스다 되게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이거 먹어봐 처음 먹어본 맛이야 근데 엄청 맛있어 그 정도야? 먹어봐 엄청 맛있지? 응 맛있다 진짜 맛있을때 나오는 말이야 진짜 맛있을때 나오는 말이야 원장님 아 진짜 맛있어 마치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거 같아 응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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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엄청 시려 보이는데 이거 그냥 보기에도 탱글탱글해 보이잖아 오 진짜 맛집 본 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 엄청 맛있어 와우 진짜 신선해 맛있어요? 더덕구이 더덕구이 맛있어요 그쵸 음 음 음 간이 너무 예술이에요 더 덕구이 먹어봐 간이 예술이야 더 덕구이 먹어봐 간이 예술이야 맛있어 끝에 넘어가는 맛은 또 맛있어 에이 가이또롤랑아 음 안맞나봐 컵나 누워 안알맞나봐 어떤게 너무 좋다 참 솔직한 아이는 솔직한 아이가 솔직한게 좋잖아 숙사도 얻어먹고 나올 때마다 찾아뵙겠습니다 도대체 아 진짜 너무 잘먹었어요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너무 잘 먹었어요 저희 아 감사합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아유 네 원장님 저희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네 먹지 형 이제 디에트 맛있는 거 먹으러 가 아 아 아 아 아